이 게임 길이가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넘어가면 편을 좀 나눕니다. 한 2시간 정도 단위로요. 오쒸 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쇼타운 밴딧이라는 게임입니다. 정말 저희가 좋아했던 공포게임인 그 밴디와 잉크기계 제작진이 새롭게 만든 신작이라고 하는데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오늘 나왔대요, 스팀에서. 제가 요즘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목이 살짝 쉬어서 조금 잠겨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분위기는 잉크기계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죠? 에피소드 1 쇼타운 밴딧 밴딧이 노상강도라는 뜻이거든?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자막이 없더라? 나한테서 숨을 필요 없어 라는데 나한테서 숨을 필요 없어 어! 시작부터 들켰어 이제 다 죽고 말거야 어, 그러네요? 성우도 약간 그 밴디 등장인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 내가 인형이야. 빨리 나와서 뭐 무대 공연 준비하라는 거 같은데? 고, 공포가 아닌가? 아, 내 손에 이거 뭐야? 아, 누가 알아? 아아아아아아 내 손목! 뭐야, 멀쩡해졌어 첫 번째 단계 당신은 이제 야생의 세계로 떠날 겁니다 아무 데나 주변을 눌러서 움직이래요 팡! 놀랍게도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클릭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밑에까지, 그 나 약간 밴디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플레이 방식이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죠?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어? 저기 뒤쪽에 뭐가 있네? 못 가나? 저기로? 못 간다 못 간다 포에버! 여기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네 오 오오 맵 이동 방식이 상당히 쓰읍 진짜 특이하네 여기로 나갈 수 있나? 쟨 뭐야 어? 내가 있네? 뭐야 이 돈은 오! 돈 집을 수 있어 내가 노상강도인가 보지? 가까이 가도 되는 건가 어? 총이다! 어머 귀여워 콕샷 정말 쓰레기 같은 총이래요 이걸로 퍼즐을 해결하라는데 이걸로 뭐 죽이는 용도가 아니라 퍼즐 푸는 게임인가봐 이게 에헤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어? 여기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가네 무대의 경계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그건 조금 아쉽네요 여긴 갈 수 있네 못 가네 저기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가라고 으음 뒤쪽으로 갈 수 있구나 아 오반데 카메라 각도 다른 곳으로 또 안 보여줘요? 뒤로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네? 어? 무서운데? 어 미스 언더테이커 쇼다운 밴 밴커 밴커 은행원이야? 왜 폭탄을 들고 있어? 너희들한테 돈을 빼앗게 되니 차라리 뒤지고 말겠어! 흐압! 뒤에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별다른 깸새는 없는 것 같아요 쟤넨 뭘까 쟤넨 뭘까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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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디크! 비포니 고! 이게 여기에서 활용하라는 예의인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가지고 뭐 Ten 해보자 오 여기에서 써라는 건가본데? 짱! 큐벨스? 아, 종을 맞추면은 새로운 길이 열린대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히든 아이템이 생길 수도 있다네요 다시 맑아보자 손 덜렁덜렁거리는가봐 졸귀네 저 조명 쏠 수 없나? 눈 밝아 죽겠다 마음대로 막 쏴도 돼? 덜렁덜렁 아, 어지러워 죽어라! 아, 귀여워 아, 장전하는거봐 우클릭 누르면 벗어나네 오케이, 알갔어 길이 열렸죠 벨을 눌러가지고 공포게임보다는 퍼즐게임에 더 가까운거 같애 약간의 공포 분위기가 있고 아, 야 이거 공포게임이야 뭔데? 아, 뭐 나오려면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던가 아니 골목이 맵이 넘어갔는데 할 수 있는게 그냥 지나가는거밖에 없네 뭐야 이건 도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도는 반짝반짝 빛나고 노출일은 없을 것 같죠? 얘는 무슨 노상강도라고 해 저 은행 털러 가는거야? 어딜 가고 있는 놈? 생긴거는 카우보인데 보안관 같이 생기지 않아서 어 잠시만요 어? 돈 먹고? 어? 어? 뭔데? 못싸워? 난 총이 있는데? 안녕 난 총이 있는데 한 잡혀볼걸 아냐 앞으로 내가 한번도 안죽고 깨리란 보상이 없잖아 언젠간 죽겠지 뭐야 내가 지키는거 맞는거 같은데? 이거 저장인가? 저장이네 예스 여기에서 저장할 수 있네요 막혀있어 오 뭐야 저 그림자 열쇠당 이 아이템들이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가지고 정말 좋구만 먹었어 비웰 더 스트링레스 스트링레스가 뭐지? 줄 없음? 줌... 뭐... 줄 없음을 알라? 줄이 없어도 지낼 수 있다는걸 깨달아라? 어? 근데... 나... 어디로 가야돼요? 아 진짜 돌아가야되나봐 할게 없어 돌아가보자 아 이제 여기로 갈 수 있나보다 쎄당 쎄당 음... 맞군요 어 뭐야 귀여운 인형 주제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내다니 아아 아까 쫓아온 인형이 줄이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으흑 걔네를 조심하라고 하는건가? 걔네는 귀신이니까 왜 안..왜 안 밟혀 이거 뭐 누군가가 해피마인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져갔대요 그걸 현상수배한다는데? 열쇠를 되찾을 때까지는 길이 닫혀있을거래 그 열쇠는 어디있을까? 여기구나 열쇠가 필요한 곳이 문이 두 곳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 여기부터 가봅시다 아니 이거 왜 안놀리냐고 근데 모르겠다 다음에 오면 되지 않을까 들어가 봅시다 응? 응? 돈은 모아서 어디다 쓰지? 레버를 움직였더니 여기에 불이 들어왔네 뭘 맞출 수 있는거지 어? 땡 여기도 가보자 아니야 그전에 여기부터 여기는 비밀장소니까 아니야 여기가 진행루트일 수도 있어 비밀문부터 가는게 인지상정 단거래요 사탕들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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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서라 숨어서라 이게 태그에 잠입도 있었거든 근데 뭐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시야에 띄지 않게 행동하래요 여기 이렇게 숨어있어야 되나? 이런곳에 어? 뭐야 어 여러분 이런곳에 돈이 숨겨져있어요 오반데? 어어? 방금 돈 봤어 다시 들어가 여기에도 돈 있는데? 장난해? 맵 이동할때 순간적으로 오브젝트가 보이니까 그걸 잘 봐야되네 와 엄청 꼼꼼히 봐야되는구나 나 아이템이 빛나가지고 별생각 없었.. 는데? 에? 에? 아니 아우씨 스바라쓰드 베이베 흫 안녕히 계세요 아니 어떻게 숨어 이거 저장할때 돈 쓰나 진짜? 은행에다 돈 돈 넣듯이 아니 숨을 곳이 없잖아요 여기 여기 있으면 되나? 여기 여기보다 여길 먼저 가자 헤엑 애들 엄청 많아 여기 돈도 많고 여기 두 마리 쟤는 줄이 없네 아니 이게 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어디가 진행루트인지 이제 감을 잃었어 이게 한 곳으로만 가지는 그런 단일 진행방식이 아닌가봐 이리로 오는거 아니지 일단 문 보이는대로 막 왔다갔다 해보자 와 맵 맵이 엄청 넓네 비밀장소도 그만큼 엄청 많겠지 이 편지가 의미가 있나? 이거 스토리 이해하는데? 비밀책가방? 이걸 숨겨놨다는데? 나중에 이거 찾을 수 있.. 찾을 수 있는건가? 어 돈이다 월하령시여 서와요 시안시도 서시고 뭐 그래도 막 길 있는대로 가다보면 길이 막힌 곳이 나오네 그럼 다시 돌아가면 되는거고 쟤나 천천히 따라가자 잠깐만 쟤랑 마저..만나겠는데? 어어 어어 지금이야 오 돈 짱많어 노상강도라더니 그냥 주인없는 어쒸 주인없는 돈들만 잘줍네 청소보네 청소보 바닥에 있는 쓰레기같은 돈들 제가 다 치워드려요 게이드 또 기다리게 와 문 진짜 많타 여기 돈 있다..야 안녕 살인마야 잘했어 잘했어 잠깐만 나 방금 옆에 돈 본거 같은데? 이거 돈 아니야? 응 아니야 내 착각이야 아니었네요 흙더미였네요 잠시만요 아니 정면에 그렇게 갑자기 다가오시면 어떡해요 돈 룩 업 위쪽을 보지 말라고? 아니 아 어! 한바퀴 돌았어 위쪽을 어떻게 봐? 이거 약간 단서같애 이거 총 쏘는거 지금 발판 있잖아 이리로 오는거 아니겠지? 나중에 총 쏠때 위쪽 한번 봐보자 시크릿 나올거 같애 이걸 발동시키려면 레버를 찾아야되는데 어? 뭐야 올라갈 수 있네? 에? 에? 뭐야 뭐 에? 문이 닫혀있지 어 쉣더퍼 어? 어떻게? 어떻게? 아 싸대기 아 야 미친거 아니야? 야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 야 야 아니 아 아 아니 좀 지나갈 헐 처음부터야? 야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져야지 에이 용량없이 죽는거야 어? 그러고보니까 여기도 문이 있었네 와우 정말 놀랐지 뭐야 어? 뭐야? 이때까지 본 문서랑은 뭐가 좀 다른데? 아우 시끄러워 소리 조금만 줄이자 이게 생각보다 진짜 숨겨져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군요 이거 죽지 않았으면은 확인 안하고 그냥 지나칠 뻔했다 그리고 쟤네한테 들켜도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 브금이 전혀 없어서 알 수가 없네요 원래 보통 이런거에서 잠입에서 들키면 막 긴박한 브금 나오면서 애들 걸음걸이 빨라지고 그러면 아! 들켰다 이런 인지가 가능한데 얘네는 뭐 들키든 말든 똑같애 한결같은 친구들이야 여기는 절대 올라가지 말자 진짜 저긴 가지 말고 아니 들리는 김에 저기 가볼까 여기 여기 문 뭔지 궁금하다 가보자 원래 복구를 다 하고 갈라 했는 어? 아 아 아니구나 내가 왔던 곳이 아니야 여기 어디야? 새로운 곳인가? 돈이 있는 걸 보니 새로운 곳인 것 같은데 뭐 ㅇㄹㅇㅇㅇ ㅇㅇㅇ 이발사에요? 아아 나 아까 필 달았었는데 여기에서 치료가 가능하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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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세이브를 한다고 돈을 내는 것 같진 않은데? 계속 가보자 누가 이렇게 슬프게 누..노래를 불러 나까지 눈물 나겠네 뭐야 이거? 종을 쳐야지만 여기가 열리나보지? 딱 써있네 아무것도 없나 여기? 아 역시 돈이 있군요 얼굴 없는 강도래 어 어 확실히 게임 분위기도 그렇고 등장인물도 그렇고 무서워 봤자 얼마나 무섭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무서운걸 중점으로 만든 공포게임은 아니고 퍼즐 요소가 훨씬 강해 이 있네 어디가 열렸냐 저기 안에 들어가봐야 될 것 같애 방심하다 놀랄 것 같다고 그런가 어 얘 열렸다 어 굉장히 커다란 열쇠 이걸로 그냥 머리통 후리면은 죽겠는데? 여기 으아악 괴물이다 빡 때리면 바로 골로 가실 것 같은데 괴물도 이따 세이브하고 그 그 그 뼈 뭐야? 왜?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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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조건을 모르겠어 그냥 튀어나오는거야? 현지에 나오다가 그냥 사라지네? 다른 문으로 간건가? 일단 갔던길 다시 역행중 어? 이거 발판이 불이 들어와있는데 잠시만요 아 방금 제대로 쐈다고 생각했는데 안 맞는거 보니까 확실히 얘네는 맞는 용도가 아닌가? 아니야! 아까 두마리 있었는데 뒤쪽에 있는 애가 맞았나봐 다시 천천히 잡았네! 잡을 수 있네 그리고 나도 뒤지겠네 빨리 돌아가자 회복시켜주세요 이발산이 줄이 두개 달려있다고요? 어어어 그렇구나 아 이게 목숨이구나 어어어 줄이 다시 다섯개로 늘어나고 재밌네요 여러분들의 관찰력에 이마를 탁! 잠시만요 잘못쐈어요 자..잘못쐈어요 잘못쐈어 죽어라! 우매한 목강인형 같으니 컷! 아까 여기 뭐 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돈이 있구나 죽은게 아니라 기절한 듯 하다고요? 그런건가? 이..이번 맵에서는 계속 죽어있는 것 같고 다음 맵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생겨있더라 그리고 이게 잡으라고 왜 안보여? 왜 안보여? 어 여기 아래쪽에 있었네 이게 그냥 잡으라고 있는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때는 방이 숨겨져있을 것 같애 잘 찾아봐 엥? 여기 돈이 있네? 과연 벨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여기 구석에 돈이 있잖아 없어? 어 먹었다 여기 아래로 가면 어디지? 한 델 무조건 맞아야되잖아 어? 피했네? 잠시만요 돈이 숨겨져있네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허 옌병 어? 그러고 여기 다 여기도 이제 불 들어와있어 근데 내가 뭘 건드렸다고 이게 불이 들어왔지? 것도 쏴보자 여기 여기 종있네 일단 이 자식부터 죽이고 완벽해 난 명사수야 이쪽이 열렸네요 이쪽이 열렸네요 문 문 호 어 약간 여기이 여기 보다보면 무대가 아니라 사람이 작업하는 곳인 것 같은 장소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처럼? 여기이..가 비밀장소인가 봐 여기에 돈이 많이 있고 비밀 문서가 꼭 하나씩 있네 이렇게 돌아갑시다 호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갔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빠져있나 벤디 벤디의 잉크기계 제작자가 만든건가요? 근데 맞아요 동일한 제작진이 만든 게임입니다 얘한테 그냥 한 대 맞고 어? 계속 움직이면은 피해지는구나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야 무빙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찌르는 속도가 굉장히 비교네요 소장 소장 배우든 예 이 카인들리비스트 제작진들은 뭔가 이렇게 다 차려진 무대? 같은 곳에서 노는 그런 캐릭터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애 끝이 않아요? 밴디도 그랬고 새로운 복장이 나왔다고? 복장을 바꿀 수 있나봐 열쇠로 여길 열었거든? 그럼 여긴 뭐야? 굿 룩스 굿 룩스 we turn here to put them on 여기가 옷방이네 바꿀 수 있어 복장을 오늘 새로운 복장이 열렸다며 뭐가 달라진건데 브금 우울해 이번에 모두 돌검수다 이제 볼 일이 다 끝났죠? 블리스Verunte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보이는데 정작 안쪽은 그렇지 않군요 비스토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 보이는데 정작 안쪽은 그렇지 않군요 뭐야 이거? 좀비야? 아니야 혹시 또 있을지 몰라 주변에 조금만 더 찾아보자 항상 총 쏘는 곳은 주도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 쪽에 있지 난 다 알아 죽어 칫 결계인가 날 보고 있었 내가 보고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뜨끈 해피 마인 즐거운 광산이란 뜻인가? 행복한 광산 저 왼쪽만 물턱 갑시다 저 왼쪽만 물턱 갑시다 오오오오! 오옷 워... 왓 왓 유튜브에는 에헤헤 게임 길이가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넘어가면 편을 좀 나눕니다 2시간정도 단위로요 오쒸 했다 아잇! 미친거 아냐? 야! 아니 컨트롤러 좀 피할 수 있게 해야되는거 아냐? 이게 타이밍이 맞으면 그때 지나가면 되나? 아 그런거 치고 너무 빨리 왔다갔다 하는데 이 정도 나오면 얘가 나오거든 야 이거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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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가 못가게 만들어놨어 지금 아니야 지금 가는거 아니야 지금 가는거 아니고 다른길로 가자 다른길로 아 뭐라긴 아무것도 안보여 번호가 써있네? 뭐지? 지금 어떤애가 짐승을 피해서 아까 봤던 그 큰 인형인가봐요 걔를 피해서 어떤곳에 숨어있는데 코드를 찾아내서 거기로 와달래 이렇게 6번까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 비밀번호를 맞춰서 이 문을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알고 그 번호대로 문을 들어가면 그 번호 맨 처음 숫자는 4가 맞네요 일단 나갑시다 아 진짜 이거 모르겠네 피하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아 맞나봐 이게 돈 먹어도 되겠지? 무서워 정말 쉽군 아 난 전혀 쫄지 않았다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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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다시 빠꾸 어 어 어 저쪽에서 나올줄은 몰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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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포기해 다 포기해 그냥 포기 못해 난 돈 먹을꺼야 빠이 어우 야 안되겠다 돈 안먹어 드럽고 치사해서 안먹어 안먹어! 뭐야 방금 거 뭔데 쟨 또 문이 두개야 나 풀피인데 방.. 방금 거 뭐지? 이거 뭐 소리 맞춰서 뚱땅띵뚱땡 이렇게 때리면 여기 열리나 본데? 이거 뭐 소리 맞춰서 뚱땅띵뚱땡 이렇게 때리면 여기 열리나 본데? 뭐지? 비밀장소가 되게 많아 근데 단서가 전혀 없어 여기로 가고 야 끝난건가? 내 머리가 꼬아 난 이게 머리인 줄 알았어 머리에 팔 달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소름 이 머리 못 대냐 어? 어? 아까 노래 부르면서 갔던 애들 누구야 쟤 466515다 466515 오케이 찾았어 이 머리 못 가져가? 진짜 밴디랑 느낌이 진짜 똑같네 거기에도 히로인 나오잖아요 밴디에서도 걔 이름이 뭐였더라 움찔하지? 나한테 안 올 거 알아도? 저장하고 튀기면 다 맛있고 튀어나오면 다 무서워 그게 설령 피카츄에도 놀란다고 자 466 뭐야? 4 코드가 뭐였을까 오우 이거 515였나 야 빨리 채팅창 좀 올려봐 코드 뭐였나 쓱 누가 저거 썼는데 사용룩 5까지는 맞겠지? 사용룩 5위로 맞아요? 역시! 내 기억력은 전화제일! 그래서 내가, 내, 내 비, 내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막 이러고 뿌옹 뿌옹 다른 데는 다 쇠사설로 이제 막혀있고 여기만 열려있네 저기에 이제 머리통이 있을거야 덫이 있냐? 어? 유용한걸? 가져갈까? 못가져가네? 왜 못가져가니? 아, 내가 아까 ESC를 눌러봤는데 여기에 덫이 있더라구요 보이죠? 그래서 이거 휴대할 수 있나 본데? 근데 안먹어지네 깔아놓은거는 못먹고 나중에 아이템을 째로 먹어야되나봐 이게 뭐지? 아, 덫이다 말하자마자 나왔네? 트래빙 우클릭으로 떨굴 수 있대 아이씨 미친? 이거 해수 안돼? 오, 사신 잡아보자 기왕 망한거 두개 깔고 기왕 망한거 두개 깔고 할렐루야! 자, 이까지 왔네요 헤이 맨 밟아주시게 저거 왔어? 갑자기 사신 튀어나오는건 아니겠지? 어디로 갈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먼저 가자 여기가 옷방인거 같애 문이 보니까 그네 옷방이네 왜 아니, 근데 뭐하는 곳인지 진짜 아직 감이 안오네 새로운 복장이 열렸다며 꽃에 입는거야 나중에 구매를 또 따로 해야되나? 와, 옌병? 아니, 덫을 피햇 피햇 덫을 깔아도 그냥 일회용이네 저거 죽여도 다시 나오니까 되게 아껴야 되네요 아이템을 이게 뭐지? 왓더팍 어떻게 쏘는건데? 아! 아, 모르고 덫 깔았어 아, 이런 덫 같은 진짜 이씨 아니, 어떻게 어떻게 쏘는건진 알려줘야지 무기를 바꾼건가 그냥? 아, 덫 진짜 아까워 아니, 왜 깐거는 회수가 안돼 그게 덫이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돈이다 흠 다시 돌아가야되나? 무기 얻었으니까? 돌아가자 어? 안 돌아가져 키를 키를 눌러볼까? 뭐야, 덫을 또 깔았어? 아니 단축키가 있었어요? 우클릭 누르면 깔린다더니 뭐, 이키 누르니까 또 깔린거 같은데? 심지어 같은 자리에 두개를 깔았네? 정말 엿같다 어? 뭔가 떴어 아니, 이건 알렿 이런건 알려줘야지 우와, 정말 신경실난다 배뜬금 없이? 뭐야 아, 다 못맞춰서 뒤진거에요? 문이 안열려서? 와아 진짜 열렸냐? 아, 왜 안열려!!! 아니 얼마나 더 빨리 쏘라는거야 하나가 더 있었네? 열렸냐?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문 옆에 표적이 하나 더 있더라고 아, 진짜 개빡치네 그냥 막 쏴! 막 쏴! 막 쏴! 아 이거 표적을 다 맞춰야 되는게 아니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표적을 다 맞춰야 되는게 아니라 저 판자에 있는 두 개의 표적만 맞추면 길이 열리는거였네 그럼 나머지는 뭐야? 다 못싸! 이거 다 못싸! 절대 다 못싸 이거!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뭐야 이거 어 손가락 아파 슬슬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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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cm 후쩍 짱 많아 후쩍 아니 얼마나 너 남았어 오! 오! 미치! 오오 개쩌라 뭐야 얘 뭐야 얘! 저리 가! 저리 가! 오 오 놀랄어 테마파크야? 어어! 계속 쫓아오는데? 어ech 죽어라! 우메한 애기괴물 아야 퍼벅 퍼벅 게임 구간 중에서 여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애 에, 에, 에버 원더 워어스트링스 아타치투 업데에어? 세이브다. 여기 무덤이 있냐? 쇼컷? 지름길? 이 짓을 또 하라... 어? 무기가 없네? 지금 보니까? 아, 이제 못 간다. 어? 원래 왔던대로... 돌아가는 길이었군요. 흐헣 이어폰을 끼면 귀의 수명이 반토막은 나고 스피커로 되려면 스피커의 수명이 반토막나? 스피커로 쓰읍 뭘 하든, 뭐든지 반토막나네. 이 문서는 왜 모으는걸까? 헬로우 베이비 뭐 다치지도 않았는데 수리해주네 고마워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피니티 비명이라는 거야 레버를 찾아서 이거를 하면 여기 문이 열리겠죠 중앙문이 야 왜 안 지워져 지워지라고 어? 쟤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여자애인데 응? 응? 어디가? 뭐야? 강하다 왜, 왜 또 목소리가 이렇게 작게 들려?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어요? 나 닮았는데? 진짜? 나도 약간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거든 평소에 이거 아직 못연대요 여기 옷 갈아입으면 되고 이모티콘 보니 안그런거 같다고? 흐헤헤헤헤헤 자, 이제 여기에서 총을 맞추면 김에 지워 ... 악 어어어어 퍼리! 네에에에에엣! 훗 허접한 것들 주제에 목각 이 가슴 쪽에 해골 문양 그려져 있어 해골이라 이거지 데드맨스 걸치 걸치가 뭐니? 죽은자들의 걸치래요 퍼리! 어! 덫이다 덫이 지금 세 개있고 여기서 이걸 먹으면 최대 세 개였어 최대 세 개 소지였어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차피 세 개가 이렇게 못 들고 다니댄고 뭐라 써잉노 넘어가 오우 쉣두 마더파더 오우 쉣두 마더파더 쟤 어디가 뭐야 뭐야 사실이 나타난다고 이게 막 무조건 나 쫓아오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 갈 길 가요 그냥 문에 다다르면 사라짐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쓰읍 무서워 아니 뭐 어디까지 오세요 아이씨 엠병 진짜 아니 이게 몹들이 나를 공격하기가 공격 속도가 느리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오우 이거 오바야 잠입이 안돼 안 숨어져 왜 그리 막 다 찾아본다니까 이건 뭐야 쟨 진짜 무섭게 생겼다 오우 맞다 잠시만요 야 야 야 야야야야 오 위로 도망간다 지금 잠겨있어 벨을 찾아야돼 벨이 여기있고 쏘는곳이 여기있는데 쏘는곳이 발동이 안되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아니고 지금 레버를 찾아야겠지 레버를 찾아야겠지 레버를 찾아야겠지 뭐해 레버를 찾아라 여기는 잠겨있고 옷 가지는 데가 없냐 가지는 데가 하나도 없을 때는 그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알아? 카지노 아 죄송합니다 미친 내가 생각해도 아니였어 카지노를 생각하고 말한거였어요 알았어 다 닥쳐 나도 쓰레기 아아 내가 아니까 아 미안해 잠시만요 뭐야 이 시리얼은 개뜬금포로 끼어있네 협찬받았냐? 얘는 아까부터 뭐야? 정체를 모르겠네 참 그냥 뭐 발견하면은 도망가나? 돈이다 돈 플레이 뭐라고 써있는거야? 파악 열쇠다 이렇게 쉽게? 쟨 누구지? 못 움직이 요리기다 요리 아 오랜만에 요리기나 좀 봐볼까 레버도 있네 뭐야 쟤 맥 밖으로 나갔어 그냥 잉? 뭐하는 놈이지 벤조 빌이라고 써있네? 설마 제작진인가? 나가는게 좋을 것 같네 겨울에 오 왓다 왓다 혁 왓다 혁 아주좋아, 사람씨 어디 돈 숨겨놓은 데 없니? 페르시 잘자요 저장하고 열쇠부터 열까.. 종부터 쏠까 종부터 쏘자 도망가 그치 내가 총만 들고있으면 쟤 도망가 어?? 어? 어? 누구지? 어! 뭐야 왜 분위기봐 거미가 살고있나 봐요 허어어어! 진짜 짱 큰 거미 오 마이 가아 에이, 짱 bee 어우 아어 방금 밑에서 뭔가 떨어졌거든 어어우 Mon Henry 아으으으아파랑 아아 아야 공격사거리가 너무 넓어 으악 이거 쏠 수 있나? 지금? 못 쏘는데? 어떡하지? 아야야야야야야 빨리 밟아 오케이 한 마리 갖고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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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살았다 와아 아야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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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계단 어어 어어 으에에에에 헉 저기 돈 많다 일단 계속 쭉 들어가 볼게요 음? 아, 문서좀 읽게 해줘 아니, 판정이 이상해! 아, 이 개같은 씨! 아니, 문서를 밟으면 이게 안 드냐고 문서랑 제일 가까이 있는 데예요 열쇠 또 있네 나 열쇠 두 개야 아, 근데 이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레버가 여기 있네요 이제 거미들이랑 어느 정도 싸울 수는 있겠지만 피가 너무 없어서 빨리빨리 어, 못싸워 못싸워 그냥 가 퇴워 피야 워 ㅆ 뭐야 어, 소리 개무서워 빨리 도망가자 아, 똥마려. 나 지금 긴장해가지고 아, 똥마려. 느낌이 지금 시기에 왔어요. 빨리 가.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성공했고 생기고 먹고, 이건. 아까 봤던 건가? 잠겨져 있던 문이 있었나요? 하나 더? 난 왜 기억이 안 나지? 포비든 무서운 멘트가 적혀있네. 와, 이제 광대 나오는 거야? 킹, 부부, 힙, 아웃, 접근금지라고 써있네. 투스테이지, 무대 위로. 어? 저기로 가야되나? 저기로 가야되나? 어어? 헉, 사람 손인데? 쇼다운 밴딛. 잠시만요, 이게 끝이에요? 툰인 넥스트타임? 아, 아직 다 안 나왔어? 오야아! 아니... 어? 더 있나보네? 아, 지금 설마 1챕터가 끝난건가? 뭐지? 마인매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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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네. 이거 앞서 해보기 게임은 아니었거든? 다음 챕터가 또... 나오네. 어, 이거 에피소드 1이에요, 여러분. 에피소드 1이고, 이후에도 이게 밴디처럼 계속 업데이트가 되나봅니다. 그러네요. 방금 제가 스팀 상점을 잠깐 들어가봤는데 에피소드 1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났군요. 어... 한글화가 되면 더 좋을텐데 스토리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진짜 그냥 단순한 퍼즐게임이 돼버려서 좀 아쉽네요. 나중에 한글이 되면 또 스토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다운 밴딧 에피소드 1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옥화 종류 감사합니다.